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내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 예 맞아요. 매장에 오셔요? 나 부르지 말고 나 부르면 안 돼요. 자 예 애캐문스톤이고 이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 반절은 딱 떼서 물을 저면을 했는데 아 몰라 보겠더라고. 자 배송 때 혹시라도 부러질까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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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말랑 하죠. 받자마자 저면을 하시고 분갈이요. 가을에 하시거나 저는 사실 여기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분갈은 아이들은 2, 3년 지나고 본연의 색깔이 났을 때 이렇게 이 아이들은 아직 2, 3년이 안 됐거든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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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캐문스톤이고 한 개는 2만원이고 두 개 하시면 3만원인데 물론 짝꿍이 있어서 나누실 수도 있고 저와 같이 이렇게 나란히 두 개, 세 개, 네 개를 키워보시길 바라요. 창하고는 또 다른 매력적이 매력이 뿡 납니다. 자 애캐문스톤 한 개는 2만원 두 개 하시면 3만원. 자세히 봐요. 어머 세상에 뭐 자세히 본데 이렇게 이렇게 아유 이뻐라고 이뻐라고 이뻐라. 자 여기는 인천 계양구 이화동에 위치한 이화랜드 다남다육이 맞아요. 이사 왔어요. 오늘 처음 보실 수 있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유 자꾸 지가 어디서 이사 왔대. 예 개양구에 이사 왔어요. 이사 왔어요. 이제 오롯이 제가 제 하우스를 올렸습니다. 여기저기 쫓겨나기 바... 아유 참나 쫓겨나기 바빴다고. 그래서 이사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오렌지에 보니고 제가 실제로 저희 이제 CCTV 달러오시는 이제 우리 손님이잖아요. 아유 이렇게 말을 하고 드디어 사갔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종자 번식을 하겠다고. 자 제가 찾아보니까 얘가 두 개, 얘가 두 개 또 한 개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이게 다 제 아이예요. 자 그러면은 아니 야 어떤 거는 색깔이 막 이쁘고 어떤 거는 왜 색깔이 안 이쁘다냐옹. 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갈게요. 사는 거 사는 거. 오렌지에 보니 먼저 돈 먼저 얘기하고 갈까요? 한 개는 5만원, 두 개 6만원. 자 요런 14cm, 15cm 정도 포트 되는데 자고 뿡뿡뿡 자고 뿡뿡뿡. 하나는 5만원 누가 사는데 6만원에 두 개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색깔이 나냐. 자 1번. 나는 색깔 내고 싶다. 흙을 먼저 털고 8월 말까지는 식재하지 마시고 8월 말에 등치보다 작은 분에다 심으세요. 나는 단암처럼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포트 채 두시고 가을에 내 등치의 3배 정도. 내가 만약에 허리 사이즈가 24다. 그러면 35 정도 되는 바지를 사야. 그러면 허리가 35까지. 아유 말하고도 웃긴다. 아유 진짜. 아니 1년 하고 2년 동안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렌지 해보니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렌지 해보니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요. 자 에이 그러면 내가 이제 이번 영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 흙을 털고 놨다가 식재할게요. 다 가지를 껴. 자 이렇게 색깔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는 팁으로 드렸습니다. 아유 자 그 다음에 지난 잠깐만요. 제가 벌써 4분 갔어요. 아유 세상에. 자 이 아이요. 이 아이요. 이 아이요. 뭘로 샤넬. 끝내줘요. 진짜 이뻐요. 그러면 이제 어느 구독자님이 뭘로 같기도 하고 또 뭐라고 말해요. 샴페인 같기도 하다고. 아유 맞아요. 아 뭘로하고 샤넬하고. 뭐 세상에. 뭘로는 아니죠. 샴페인 같아요. 나도 꼭 샤넬을 보면 샴페인 같더라고요. 뭘로 샤넬 특가 소짜. 음 참나. 그 다음에 퓨얼러브. 아유 세상에. 특가 6천원. 아 구독자님들 퓨얼러브 다 샀어요. 어머 그래요. 나만 없어. 자 뽀얀 백분이 있고. 아유 수영이 참 이쁘네. 입장. 아 로제. 아 이 입장이 참 멋있네. 하트병? 하트병이 저절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파랑새. 자 파랑새 5천원이에요. 쫀따따. 어이 진짜 5천원? 그래 5천원짜리가 얼마나 좋아. 참나.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헤라. 구독자님 제가 헤라 20% 할인하잖아요. 오픈 특가. 이수량까지는 다 해드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칠넬레 팔넬레. 하하하하. 왜? 굳혀보세요. 내가 19년도에 헤라가 이 정도면 한 15만원 했었어요. 못 샀지. 못 샀어. 자 이렇게 해서 2만원 2만원. 아이 누가 15만원 주고. 지금 사.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컬러 라이너. 어머 구독자님들 컬러 라이너. 이야 이쁘다. 어머 어머 어머. 자고 있는 거는 뭐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컬러 라이너 6천원 6천원. 색깔이 참 예술이네. 그죠? 짠짠짠짠. 색이 색감이 이렇게 예술일 수가 없어요. 자 색감이 컬러 라이너 6천원. 자 그 다음에 아 구독자님들 이거 많이 사시던데요. 문가드니스 금? 나하고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좋아했던 문가드니스 금이. 어머 세상에. 나 생각난다. 그 제가 용인에 갔었을 때 그분도 오픈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 문장궈놓고 문가드니스를 그렇게 적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금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혹시 내가 금을 구매하잖아요. 생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금이 나오면 또 또 대박. 자 그 매비나 금. 매비나 금. 아우 좋아라. 나 그거 이거 하나. 나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 구독자님들 제가 요. 여기요. 인천 계양구 이화동에 위치해 있는 다남다육. 이와랜드 하우스에요. 왜 이와랜드하고 다남다육 헷갈려요? 유튜브 채널명은 다남다육. 지 집은 이와랜드.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러 왔어요. 둥근잎이 치우리대가 8천원. 구독자님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있다고. 자 이렇게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이렇게. 허어. 봐봐. 얼마나 무겁게요. 얼마나 무겁게요. 이 봐요. 목질을 이렇게 이렇게. 자 구독자님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개 정도 사셔서. 어우 합식해요 합식해요. 둥근잎이. 왜냐하면 수영이 큰 게 없어요. 괜찮았어요? 오늘도 짧게 가요. 자 그 다음에 마리나철화. 아휴 나 이 12,000원이 진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왜요? 아니 이렇게 굳히고 이렇게 큰 아이가. 12,000원? 마리나철화. 마리나. 마리나 말지. 그리고 여기는 오시면. 저기 다남. 잠깐만요. 뭐 좀 물어볼게요. 그런 반칙이에요. 왜? 아니 우리 구독자님은 물어보세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창 세워놓고. 막 이것저것 물어봤어서. 자 멀로 목둥이. 어머 세상에 이런 멀로 좀 봤슈. 그러니까 3년을 어떻게 해요? 겨울 두 번 날 때까지 허벅지를 찌르고 찌르고. 자 그때 당신은 멀로 목둥 8,000원. 어머 야는 어디 갔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요. 야요. 멀로 군생. 아휴 적짐의 군생이래. 또. 야요. 짜잔. 아휴 세상에. 아무튼 멋있어요. 멀로 군생은 만원. 그 다음에 외두는 8,000원. 그리고 구독자님들 얘 다 샀어요. 은행목. 사랑무가 더 좋아요. 에이. 에이. 자. 은행목은 이렇게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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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000원. 6,000원. 어 그리고 저기 하나 더 갔어야 되는데. 가도 될까요? 자. 여기는 다남다 하우스에요. 이와랜드라고 제가 이름을 개명해. 어제 봤죠? 이거. 이거 노오마. 어머 팔아요. 구해봐요. 네. 구해볼게요. 월요일 정도에 영상에 담을게요. 제가 구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사실은 농장을 많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머 어느 구독자님 이거 한 번만 다시 비춰달라고. 지난번에 영상을 잘 못 봤다고. 아휴 야 진짜 이쁘냐. 자 사이즈요. 홍등이라고 합니다. 4만원. 3cm? 4cm? 아 4cm? 4,5cm 정도.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홍등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휴 다 홍등에? 응 꽂혔구만. 그죠? 홍등 4만원. 그리고 이 아이요. 메비우스 금요? 자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메비우스 금 40. 어머 세상에 세일이야. 그럼 앞에 좀 하지. 대짜 20만원짜리가 16만원이요? 고래. 얼굴 로젯은 보통 한 4개 이상. 4개 이상. 아따 25cm 포트. 25cm 포트. 자 그만해요. 그만해요. 자 제가 이렇게 혹시 제 뒤에 흙 영상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혹시 저희 집에 오면 아직은 옛날 키핑장에서 있던 아이들은 잘. 어머 세상에 빈대를 찍으면 어떡하냐. 이런 아이들이요. 구경하러 오세요. 금이요. 대품이요. 중품까지. 아직은 저는 그러잖아요. 늘 천천히 슬로우 킥킥. 어머 세상에. 그렇게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방식대로 갑니다. 이렇게 금도 구경 오세요. 구경 오세요. 여기는 인천 계양구 이화동에 위치한 다남다육 하우스의 이화랜드이고 오시는 데는 물론 주소로 차가지고 오셔도 편하지만 계양역에서 1번 버스 타고 이화랜드역 다남다육 다 몰라요. 마을회관. 구 마을회관 앞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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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키팅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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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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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 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천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천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천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편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욱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휴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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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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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